멋진 두남자죠. 이동욱씨와 진구씨가 신흥가수 제대의 뮤직비디오에서 호흡을 마쳤습니다. 그 영화같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제가 아주 야심한 밤에 급습을 해봤는데요. 멋진 두남자와 그 긴긴 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게는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 밤으로 안내할게요. 지금부터 데려오세요. 믿음직한 경찰들의 아지트룩, 유유지 들어오는 차 한대. 그리고 뭔가 사연이 있어보이는 두남자.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총 쏘는 모습이 가장 멋진 두남자. 노상박료도 안할 것 같은 너무나 정의로운 두남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소개 멘트는 처음 노상박료도 안할 것 같은데요. 스타트디오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진구입니다. 오, 고맙습니다. 야밤의 경찰서 앞에서 두남자가 만나야 했던 이유. 바로 신인가스 제드의 뮤직비디오 촬영 때문이었는데요. 진구에게 시선주면 넘어갈게요. 네, 이곳은 신인가스 제드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가 이걸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돼요. 지금 타임이, what time is it now? 네, this time is 1.35분. 아,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P.M. P.M. A.M. 아, A.M. 역시, 현장에서도. A.M. 1시 35분입니다. 아, 야, 두 분이 아주 멋진 걸 지금 찍고 계시느라고. 이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죠. 피곤한데 이제 한 장소 가서 마무리, 뮤직비디오의 마무리를 찍어야 되는데요. 그게 또 제일 중요한 씬이라서 이렇게 쉽게 잠이 들지를 않네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막간 칸땐 잠을 쫓아내는 체조. 잠깐만 하고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체조 하시던 분이요. 그건 아니에요. 손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셋, 넷. 시작된 닭밤의 체조 시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 그럼 이번에 다소야될. 어머, 염번 했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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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열심히 부리러 가시네요. 아, 깨어내시죠. 네. 아, 가만있으면 그게 더 움직여서 더 피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촬영, 하이라이트만 남겨두고 동선을 맞춰보는 이동욱 씨. 사실 다 맞춰보고 그러시나 봐요. 그럼요. 되게 위험해서요. 다시 타면 다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고 어머나 아 근데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셔가지고 배고프셔서 어떡해요 짜잔 아 샌드위치 샌드위치 하구요 피로 빨리 뿌려주시라고 부타민 음료를 네 부타민 음료 쭉 들으키세요 아유 너무 남자답게 잘 드신다 그냥 감사합니다 목젖이 참 잘생기셨어요 음료를 드시는데 목젖이 불렁 불렁 하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목젖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어때요 목젖의 퍼 느껴지시나요 역시 진짜 세상에서 최고의 목젖을 가지셨습니다 별거 다 찍으시네 최고의 목젖 자 비타민의 충전한 후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는데요 카메라에서 벗어나자 제가 선물한 비타민 음료병부터 꾹 챙기는 이동욱씨 이 모습에 제가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게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 뮤직비디오 내용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와 진구씨가 형사로 나옵니다 근데 이동욱씨는 형사 전문 배우세요 아유 그러게요 진짜로 꼬리표 붙겠어요 본인의 외모가 형사들의 이미지와 비슷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오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외모가 유약해 보이고 그래서요 형사분들은 굉장히 강한 인상과 터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 아니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동욱씨가 굉장히 정의롭게 생기셨어요 그죠 진구씨 어디가 가장 정의로워 보여요 선량한 눈 이렇게 살려간 눈빛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피곤해 눈이 풀어져서 너무 선량하네요 잠이 쏟아질 것 같아요 우리 진구씨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좀 형사 반대되는 달건? 달건 건달? 이런 역할 많이 하셨어요 악당이 더 쉬울 줄 알았거든요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네요 이동욱과 진구 토남자의 멋지고 듯 터프한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제디의 뮤직비디오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여기서 뻔하스루 박유선양의 놀라운 연기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선양 안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어머 건강하게 공중구향을 하는 박유선양 그냥 그 담력의 상상을 초월하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밌는데 재밌어요? 네 노래동산에 온 듯 신나하던 박유선양 촬영에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감정 몰입을 하는데요 그렇게 부녀가 탈출 대 작전을 벌이는 동안 저는 말이죠 AM 3시 50분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졸렸고요 어깨도 뻐근하고 약간 화장이 떴어요 네 줄임비도 좀 달려보고요 새벽이라 우리 김선영씨도 고생 많으셨네요 네 오늘따라 감이 참 기네요 긴밤을 어쩌지 못해 계집애 백에 삼아 외로움을 달래지 뭡니까 제드는 어떤 것인가요? 제드는 어떤 것인가요? 제드는 남자 가수입니다 예전에 디베이스에 오호 그래요? 네 리더이자 래퍼셨던 분인데요 네 저는 들어봤는데 되게 듣기 편하고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장르고 워낙 피처링하신 분들도 빵빵해요 진구씨도 피처링 하셨다면서요 네 너무 민망해요 노래하기가 그럼 저희가 딴 데 보고 있을게요 진구씨 혼자서 시청자분들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스타트대가 아니죠? 진구씨의 노래 실력 잠시 감상해보세요 일단 임창정 선배님이 정말 오랜만에 노래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쟁쟁하신 분들 뭐 제이씨 어허 에즈원 네 김창렬 선배 네 많아요 되게 우리죠 실력파 가수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한 제 대세 앨범 여기에 이동욱 진구씨까지 가세하니 벌써부터 그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탄스데이 시청자 여러분 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목이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푹 주무시죠 사랑은 잠을 잘 드립니다 신임 가수 제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열심히 촬영하고 좋은 배우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신임 가수 제드의 노래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노래와 뮤직비디오 모두 모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бог으로 사랑의 영광이 네 사랑의 영광이 사랑의 영광이